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씨 대신에 테이블 양감을 넣어줘 볼게요. 테이블 테이블을 넣고 여기다가 테이블한테 테이블을 넣었고요. 여기다가 TR, TD 이거 만들어보죠. TD를 만들어서 안에다 글씨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확인해보시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우선 백그라운드 가서 실실실 빼볼게요. 백그라운드 빼볼거에요. 백그라운드 빼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선은요. 테이블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테이블을 만들건데 우선은 TR, TD 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우선은 CS 작업하기 전에 우선 제가 한번 TR를 만들어보면 여기다가 기업 명의를 쓸 거고요. 기업 명의를 쓸 거고 여기는 SK한이 있을 거에요. 이렇게 하나 쓸 거고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을 쓰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대표이사. 우리가 그 홈페이지 만들 때 테이블에다 여기다 클래스 붙이면 자동으로 막 줄 생기고 마우스 오버 효과 생기고 했었죠.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죠. 테이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테이블 구조를 보면 완성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1983년 2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 다 쓰고 있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티드에다가 넣어줬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아직 살은 붙이지 않았는데 기본 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줄까요. 이렇게 여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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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됐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런식으로 나올거에요. 이게 테이블표죠. 여기까지만 하신 분들은 있을거에요. 기업정보 밑에다가 패딩값 넣어줘서 간격을 좀 유지해줄까요. 이거는 공통에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스타일 가서 h3 밑에다가 패딩을 밑으로 20피셀정도 요정도 주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요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먼저 테이블 코딩 하기 전에 테이블 코딩하기 전에 테이블도요. 기본적으로 작업해야 될게 있는데 우선 여기다가 테이블 한번 넣어볼게요. 테이블 작업해주고요. 테이블 복사해서 테이블을 복사하셔서 테이블 세팅 좀 해줄게요. 테이블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그 다음에 테이블에 그 다음에 테이블에 테이블에 우선은 밑에 라인을 만들어 줄거에요. 그래서 어.. 얘는 보더를 보더를 밑으로 1픽셀 1픽셀 솔리드 색깔은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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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줄거에요.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자체한테도 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라인이 라인이 어.. 테이블 제일 큰 거에다가는 보더를 탑으로 2픽셀 솔리드 색깔은 어.. 4 6 4 2 6 이런식으로 들어가네요.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라인이 안 들어갔네요. 어.. 여기서는 앞에 점을 찍으면 안 되죠. 점을 찍었어요. 제가 잘못 찍었는데 이 테이블은요. 클래스 이름을 줘서 테이블이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여러가지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테이블 스타일을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 어.. 스타일을 원이라고 작업해줄거에요. 왜냐면 테이블은요. 여기서도 쓰고요. 게시판에서 쓰고 여러건에서 막 써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을 해 놓고 계속 번가가서 쓸 거예요. 이런 구조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 스타일을 원이라고 작업해줄거에요. 원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테이블 스타일 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름을 테이블 스타일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라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간격 같은 것도 막 띄어져 있어요. 간격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패딩값 이런게 숨어져 있거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걸 좀 제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가서 페이지 소스 보고 계신 다음에 보면 여기 테이블이 있을걸요. 테이블 세팅 해 놓은게 있을텐데 기본값을 더 없애주는 소스가 가 없니? 음.. 얘는 없나봐요. 잘 안보이네요. 네이버로 가볼까요? 에휴 내가 해줘야겠네. 제가 해줄게요. 리셋에 가시면 여기다가 테이블 초기화라고 해줄게요. 테이블 테이블 초기화 테이블을 쓰게 되면 기본값들이 생겨요. 그리고 테이블은 기본성질을 기본성질을 위드값 100%로 작업해 놓을거에요. 얘는요. 그래서 위드값을 100%라고 작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더값을 보더를 간격의 스페싱이 있어요. 이거를 0으로 초기화시켜 줄거구요. 그 다음에 보더 또 보면은 여기 보면 col-l-h-e-c 얘를요. 한 줄로 나오게 해줄거에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쓸 때는요. 요소만 딱 넣어주면 돼요. 테이블 초기화 이거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이거 드릴게요. 옷 하나만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됐죠? 간격이 다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 간격같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원본을 봤을 때 얘는 제목이고 얘는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좀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하면 얘를 th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제목 계열이라고 해서 th로 바꿀 수 있어요. 의미도 맞지만 얘 이렇게 제목으로 해주게 되면 css 주의기도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th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th로 다 바꿔줄게요. 이렇게 천천히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어 여기서 봤을 때는 현재 차이는 별로 없어요 어 차이가 있네요 우선 라인이 없어졌죠 그거는 스타일에 가서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스타일1에 가서 th는 보더를 1픽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다시 라인 생겼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색깔이요 좀 다르죠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쪽 계열은 색깔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어 f 8 썼네요 f 8 f 8 8 8 그래서 여기는 백그라운드를요 bgc 를 f 8 8 8 8 그 다음에 컬러는 4 8 4 8 4 8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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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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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서 확인해 보시면 백그런더 컬러가 들어갔죠 백그런더 컬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좀 간격 좀 줘야 되는데 간격을 좀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패딩으로 보조로 보조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패딩으로 그래서 얘한테 패딩을 얘는 어 위로는 8피셀 정도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20px 그 다음에 아래로는 px 정도 이렇게 줄게요 td나 th나 똑같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거 정도 으 으 으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좀 더 비슷해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TH는요 랜쪽 정렬이네요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로 해주면 되겠네요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로 이렇게 되셨죠? 쉬는 시간이 지났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비슷하죠? 여기까지 빨리 아멘